네, 아침 시간 이게 뭔 일이래요? 지금 이 시간에 8시 50분인데 4만 2천 분이 계세요 지금 물론 팟빵이나 저희 앱에도 또 상당히 많은 분이 또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기다린 분은 누구요? 바로 염블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입니다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까지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일단 그 석유 좀 방금 오셨으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그냥 석유 좀 이렇게 자료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 너무 막 석유 시대 끝나는 거 아니냐 보고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탄소도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누구 맘대로 석유 시대가 종말하느냐 이런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엑선모빌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리티시 패트널미아그라고 이제 유럽의 오일메이저는 아예 정체성을 바꾸기로 했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네, 석유 줄이고 매년 5조 5천억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엑선모빌은 어쨌든 석유 사업에 계속 집중하겠다 CEO가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한국석유공사의 최지훈 과장이라는 분이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석유공사에서? 네, 석유공사에 두 분이 쓴 건데 저도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약간 저도 너무 막 석유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소개해드리면 일단 석유 수요는 그동안 2000년부터 20년 동안 한 30% 증가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요는 증가를 했는데 가격 변동은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100달러 갔다가 그때 마이너스 가격도 하고 그런데 수요가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 1.2% 정도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석유의 수요와 가격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인 이유가 석유는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필수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외국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인류가 완전히 탈석유를 달성을 하려면 이 모든 게 지금 여기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옷도 다 벗어야 되고 보고서에 그렇게 쓰셨대요 모든 게 다 석유 제품이잖아요 사실은 갑자기 자극적으로 들려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50대 후반 분들은 옷을 벗는다는 걸 다른 의미로 봤습니다 자리를 내놔야 된다 하긴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석유화 그렇죠 다 석유죠 사실은 다 석유예요 다 석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요즘에 너무 막 그냥 이게 다 없어지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얘기는 나오는데 그게 좀 결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엑소모빌 CEO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계속 왜냐하면 중산층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늘 수 있는데 여기서 국제에너지구에서 예측을 한 걸로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현재 14.1%거든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느린 속도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나중에 보셔야 되겠지만 2040년까지 겨우 20.7%까지밖에 증가를 안 한대요 에너지 부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20년 남았는데 6% 증가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장이라도 50%, 60% 신재생 에너지가 30년 넘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는 예측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근거까지는 안 나왔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석유가 수요가 줄 수가 없는 게 일단 지금 우리 선진국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쪽이 개발도상국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산유국 이런 쪽은 인구가 계속 늘어난대요 그러면 이쪽에서 바로 신재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석유를 이용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석유 시대가 그냥 바로 저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도 바뀌고 이런 우려들은 있지만 석유는 우리 인류 삶에서 벗어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재생 에너지 영향이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인구 증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2040년까지는 그래도 석유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좀 보고서고 그래서 엑소모빌은 어쨌든 석유 계속하겠다 BP는 우리는 석유 이제 그만 졌겠다 이런 싸움인데 이제 양사가 뭐 좀 승부를 좀 펼치는데 한번 좀 장기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내용 읽기 전까지만 해도 석유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저도 이제 권용 그렇게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하기에 뭐 탈석탄 탈석유 뭐 이런 이런 경우들을 많이 워낙 쓰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삶의 이게 모든 석유 물질을 지금 당장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좋지만 이런 이제 구경제 산업에서 이게 뭐 없어진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SK증권에 손지우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관에 있는데 그 이제 유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오펙 회의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거기서 왜 러시아가 끝까지 증산을 고집했을까 왜냐하면 러시아도 유가 이게 감산하는 게 좋잖아요 유가 올라가면 사실상 이게 원유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국가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엔 미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은 어차피 오펙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코로나 당시에 산유량을 조절을 했어요 미국도 1300만 배럴에서 하루에 970만 배럴로 줄었는데 다시 지금 산유량이 1110만 배럴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강제성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감산을 계속하면 사우디나 러시아는 감산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미국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미국의 이 회사들은 감산 안 하고 증산을 해도 아무런 터치할 게 없어요 그런데 유가는 올라가니까 미국 업체들 좋은 일만 시킨다 그래서 러시아가 좀 약간 뿌리 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끝까지 증산을 좀 고집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는 러시아의 이런 입장을 계속 우리가 본다면 SK증권에서는 10년 저유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10년 동안은 유가가 크게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급 나간다는 게 아니라 장기간 저유가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해서 유가의 엄청난 상승은 나오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JP모건에서 이거 참 되게 재밌는 보고서를 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 한국 코스피 코스피에 올라가는 거는 많이들 동의하실 거예요 3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썼고 우리 국내 증권사 최고 전망치가 대신증권이 3080포인트입니다 3080이 최고고 이경민 연구원님이 그래서 그게 제일 높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JP모건은 골드만삭스가 2800인데 어쨌든 3200까지 했고 내년 영업이익이 무려 56% 증가할 것으로 JP모건의 우리 지수 최고점이 3200포인트라고 네 JP모건이 그러니까 현재 최고가 대신증권이거든요 그거 이제 넘어서 3200까지 어제 뉴스가 나왔고 특히 ESG 확대도 긍정적이고 내년 1월에 삼성현자가 주중환원 정책 발표할 텐데 거기도 좋을 것 같고 JP모건 혹시 애널리스트 이름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화 좀 해봐야죠 삼성현이가 간다는데 전화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정부 그러니까 주택시장 그러니까 EU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주택규제하고 이게 증시에 불을 붙일 거다 계속 그리고 기업 공모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자금도 들어오고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K-POP 콘텐츠 인기가 이게 왜 주식시장을 상승화시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종목 얘기하긴 그런데 여기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을 추첨주하고 PR 주식을 언급을 해버렸어요 글쎄요 박병창 부장 시간에도 그 얘기를 좀 작년 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꼭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기사나 찾아보셔가지고 참고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하세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이거 내년에 안 돼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하나씩 한 시간 전에도 외국계 금융회사 그것도 굿네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굿네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회사들이 정평이 있는 회사들 골만삭스 모관스테인 jp모관 이런 데들 그냥 그게 그냥 업계에서 얘기하는 큰 회사고 우리 한국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 훨씬 잘 알죠 그럼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늘 일정은 중국의 11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되고요 저번 월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본에서 10월 핵심 기계 수주가 발표되는데 이게 잘 나오면 어쨌든 설비 투자 잘 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어제 뭐 증시가 좀 또 너무 오후에 폭락을 해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바이오 때문에 좀 빠졌잖아요 사실 셀트리온 그룹이 그냥 무너져버려가지고 급락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일단 오늘 코스닥도 출발 좋고요 코스피도 어제 뭐 하락폭만큼은 아니지만 일단은 오전장 출발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효과 나오는 거 보면 다 어제 좀 많이 빠졌던 1등부터 한 7등까지는 지금 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조금 출발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좋게 한 1.5% 이상 출발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졌는데 확실히 어제 셀트리온이 좀 약간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이다 보니까 오늘 출발은 뭐 상승으로 할 것 같지만 이렇게 강하게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장 출발은 했고요 지금 예상지수는 코스피가 16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할 것 같고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강부압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또 오스틴의 부지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공장 부지 공장 옆에 부지를 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한다는 얘기죠 삼성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긴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바이든 당선 후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아마 좀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발표할 일은 없잖아요 축하 메시지를 쌓아 또 우리 투자한다 이렇게 또 서둘러서 뭐 그렇죠 그럼 또 트럼프가 그럴 거 아니야 거봐 내가 한 걸 왜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부지만 좀 사놓고 좀 투자 이제 발표 시기는 좀 저울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반도체 업종한테는 좀 좋은 뉴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그 심풍지약이 한 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었던 포스코케미칼이 한 2.4% 현대제철 두산피어스 이런 기업도 올라가고 어제 LG전자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ODM 스마트폰 ODM 쪽으로 돌려가지고 비용 절감 하겠다고 어쨌든 이제 그게 시장에서 좀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 SK 같은 기업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섹터는 일단 오늘 금융주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KB금융, 우리금융주주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료에서 CJ제일제당도 약간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그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주죠 동아소시홀딩스가 한 3% 올랐고요 CS윈드, 신재생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주들이 지난주까지는 좀 안 좋았는데 이번주 들어와서는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J, CGV 같은 영화 관련주도 오늘 오랜만에 올랐고 그다음에 대한류와 같은 석유화학기업도 일단 1% 이상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락하는 기업은 금호타이어 또 롯데하이마트, 코코홈시스 같은 기업들인데 그냥 특별한 뉴스보다는 개별기업들 약간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일단 오늘 셀트리온이 어제 엄청난 폭락을 기록했는데 오늘 출발은 좋습니다 일단은 4.8%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3%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 좀 반등을 이끌고 있다 4.8%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헬스케어가 지금 5% 정도 반등폭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어제는 좀 빠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보다는 그리고 통신장비 회사들도 요새 좀 주가 흐름 좋은데 오늘도 KMW가 한 1.5% 주로 보면 지금 5G 통신장비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어제 많이 빠졌던 이쪽이 오늘 오전장은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어제 장중에 외국인 기관 매수매도가 어떻게 됐었었어요? 어제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버렸죠 기관도 팔았어요 팔긴 팔았는데 기관이 마치 좀 왜소해 보일 정도로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이 다 받아갔습니다 개인들이 받아갔고 외국인이 그런데 판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그게 우리나라 전체를 사실 팔았다기보다는 제가 좀 적어왔는데 그게 어제 8,456억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외국인들이 판 게 삼성전자하고 우선주 합쳐서 거의 3,000억 팔았고 셀트리온이 한 1,500억 팔았고요 현대차가 1,000억 삼성바이오 한 6,700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7,000억 돼요 나머지 한 1,500억 정도는 집중했네요 그냥 대형주 최근에 강했던 거 있죠 약간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옵션 만기 내일 선물 옵션 봉시 만기죠 그거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된다고 볼까요? 그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이쪽으로 선물 옵션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맞물려서 그게 11월 초부터 들어왔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옵션 만기도 다가오다 보니까 차익 욕구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변동성이 생겼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어제 코스닥도 1,200억을 던졌는데 그중에 800억을 셀트리온이 했을 때 하나만 던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집중해버렸어요 외국인들이니까 이거는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팔고 싶었다 지수 영향력 본거네요 그래서 그런 좀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종목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오늘 좀 바이오 쪽 분위기들은 좋고 그 다음에 뭐 다만 이제 진단키트 쪽은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강했던 게임즈도 약간은 좀 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좀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카페24라고 이 기업이 이제 페이스북하고 페이스북에서도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카페24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약간의 이벤트가 좀 생기면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이게 그냥 10% 갈 종목들이 막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 일단 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2718포인트 0.63%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13포인트 0.6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오늘도 일단 외국인 기관은 조금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고 개인 투자자들만 일단 현재까지는 오전장에 한 1,400억 정도 합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일단 코로나19 음악병실 관련 주가 좀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요새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현대차도 자율주행 계속 투자하고 그러면서 좀 이쪽 관련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기업들이 오늘 조금 상승하는 게 약간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되게 좀 뜨겁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에이스토리나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드라마 제작사들이 갑자기 급등도 하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은 그쪽에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도 한 번 더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업종도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고 갤럭시 부품주도 오늘 좀 약간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 쪽으로는 모더나 관련주는 오늘 좀 차익실현 나오는 것 같아요 모더나 관련주는 좀 빠지고 비트코인 관련주 그다음에 제지업종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주 클라우드 컴퓨터 이런 거 다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좀 수혜기업들은 약간 오늘 오전장에는 좀 차익 매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보면 그날 분위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600개 코스닥은 무려 900개가 오르고 있어요 하락 종목이 200개밖에 안 돼요 오늘은 그동안 너무너무 쏠림이 심했는데 어제 급락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제부터 시장 분위기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온기가 좀 퍼져가는 약간 이제 중소형주도 소외받던 종목들도 약간씩은 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준비해 주셨던 체크할 내용들 질문해 주시죠 이제 증권사 보고서부터 오늘 두 개 말씀드리면 하나금융투자의 윤승현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건데 이제 요거 이제 그냥 데이터 쓰신 거예요 요새 좀 건설주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10월달 누적 국내 건설수주가 이제 19% 작년보다 좀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중에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은 가장 많이 증가한 게 확실히 주거형입니다 그래서 주택 쪽은 좋은 것 같아요 주거형이 69.5존인데 무려 49%나 작년보다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아마 국내 이제 12월 남아 있는데 연간 이제 건설수주는 역대 최고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작년에 180존을 아마 상의할 거다 건설? 네 건설 수주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건설주 하면은 너무나 주가 안 가가지고 그동안 이게 성장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데이터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수주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통 공공수주 예산 집행하니까 연말에 많이 몰리긴 하는데 아마 180조 원 정도는 아마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2년 연속 건설수주 최고치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에 건설투자가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토목 쪽도 아마 예산이 내년도에 한 14% 정도 늘어나는데 아마 교통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래서 내년도 건설 경기는 좀 이 데이터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해외 쪽에서의 공백을 얼만큼 메우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며칠 전에 모셨던 김열매 위원께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대로 지표도 잘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연구원이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고서 쓰신 게 있는데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했었나 봐요 거기서 그런데 Q&A 보고서 썼는데 이분이 쓰신 내용은 뭐냐면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코스피 너무 달린 거 아니냐 어제 급나가기 전에 나온 보고서니까 그런데 시장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절대 오버스팅은 아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쓰셨는데 그 내용만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3,000포인트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10% 10%만 올라가면 3,000이에요 10% 오르면 3,000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2,700이니까 11월에 우리 20% 올랐잖아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데 이제 성천이라는 또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버거워 하시죠 사실은 가능할까 그런데 이진우 연구원님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열어놔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8년도랑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반도체하고 경기 민감주 투톱으로 갔는데 이번 장은 그게 아니고 물론 경기 민감주도 나쁘지 않았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간다 그런데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나 봐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같이 간 적이 반차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는데? 없었어요 차화정이 있었고 예전에 전차군단이라는 얘기는 가끔 썼지 삼성전자 현대차 예전에 그때 한 번 있긴 있었대요 그때 전차군단이 뭐냐면 그때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맞아요 반도체 말고 그래서 반차라는 용어는 없었지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차라는 용어가 처음 나올 정도로 사실 국내 수출 투톱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 제외한 그렇죠 그런데 이쪽이 간다는 건 그만큼 내년도 좀 기대가 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게 그 두 업종이 보면 2010년도에는 차화정 사이클이었고 자동차가 그때 주도했었죠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당연히 그때는 스마트폰 호환기 그때 자동차도 나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반도체 주인공이 아니었고 이제 2017년, 18년도에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잖아요 그때는 자동차는 완전히 울상이었죠 진짜 너무나 안 좋았죠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이 계차 반은 있다고 그러는데 계차 반은 그거는 그런 말 계차 개가 뭐야 개는 또 뭔가 왜 그런 개별 종목과 차와 반도체가 같이 가는 게 계차 반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괜찮죠 계차 반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그게 끝났고 자동차 보진하다가 자동차 먼저 돌리고 이제 반도체가 같이 가는 사이클인데 어쨌든 이쪽이 내년도에 굉장히 그림이 좋을 것 같다 특히 2017년도에 반도체가 52조를 벌었고 자동차를 8조를 벌었대요 그런데 2022년도 이분이 전망한 거는 반도체가 51조 그다음에 자동차는 15조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거의 두 배 따블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2년 동안 이준우요? 네 이준우 연구니까 이게 아마 이쪽 메리츠 도움을 좀 받으셨겠죠 데이터는 어쨌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합산을 해보면 그때보다 당연히 더 높은 이익이 나오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이상할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로 대변되는 I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2차전지 있죠 그다음에 CMO 있죠 삼성바이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면 그때보다 훨씬 시장 동력이 한두 개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 2022년도에는 150조 원대 이익레벨 역대 최고 순이익이 2017년에 143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150조 원대 찍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준우 연구위원을 모시게 된 것도 사실 그런 시험관을 갖고 있다는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염승환 차장이 가장 많이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이준우 위원이잖아요 네 너무 인사이트 좋으시죠 그래서 오셨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이준우 위원의 상사죠 상사요 사실 우리나라 전략 전략 애널리스트 최장기간 아마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이경수 센터장이 아 센터장이 모십시오 네 드디어 나옵니다 이번 주말에 네 네 기대됩니다 내일 아마 우리가 녹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중에 메르츠 증권의 이경수 센터장의 내년 전망을 아주 여러분 딥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좀 조심할 거는 뭐라고 썼냐면 뭐 시장을 좋게는 보지만 내년 연초에는 조금 악재에 취하갈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때 일단 1월 5일 날 조지아주 상원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이제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버리면 또 증세 얘기가 또 약간 당장 한다는 거 아니더라도 주익시장의 악재에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해야 되고 1월 달에 4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사실 4분기는 아시겠지만 일회성 비용 다 떨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대보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약간의 노이즈가 돼서 좀 연초에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는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가 가장 최선호 업종이고 주도주 관점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IT 소프트웨어까지 네 이런 쪽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좀 보고서를 발간하셔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어제 그 중국 전기차 판매데이터 나왔는데 뭐 테슬라가 역대 최대 판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78% 증가 네 테슬라 뭐 아무튼 중국에서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는 하는 거지 이제는 뭐 정해야죠 놀라지도 않아요 정한 거야 그랬겠지 뭐 그래서 승용차도 판매가 잘 되고 내연기관도 잘 팔렸고요 전기차도 잘 팔리고 내연기관은 8% 증가했고 그 다음에 신에너지차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다 합쳐서 13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포스코케미칼 한 분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정만 말씀드리면 혹시 포스코케미칼 주주분들은 이제 한 주당 0.23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주 갖고 계시면 23주가 신주로 들어와요 그리고 1월 13일 날 하고 14일 날 날짜는 꼭 기억이 나요 그때가 청약일입니다 청약일 좀 기억하시고 상장일은 2월 3일입니다 신주가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주인수권은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하냐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는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때 내가 나는 아예 청약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팔아버리시면 돼요 신주 현금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안 좋은 뉴스이긴 한데 기아차는 또 오늘도 계속 요새 좀 파업 얘기 나오는데 오늘부터 또 부분 파업 결정을 좀 했다고 하고요 현대차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단독 보도 떴습니다 8천억 정도에 그래서 이게 로봇 관련주잖아요 정의선 회장이 로보틱스 20% 매출에 20% 차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수를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 이런 걸 여부를 떠나서 우리 대기업들이 글로벌 M&A 시장에서 뭔가 주목받는 회사들 또 펩들을 사는 거는 사실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어차피 내연기관이나 이런 것만 해가지고 성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멀티플이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하이닉스 상승세도 사실은 중국에 인텔패블 살 때 그때부터 확 시동을 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일정 있나요? 일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기계수주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 다시 뭐 장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제 충격에서 확실히 강세장 같아요 이렇게 보통 약세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너지면 연속 충격이 나오는데 오늘 지금 아직 17분밖에 안 지났지만 지수가 1% 그냥 올라버렸거든요 지수 자체로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종목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서 확실히 강세장 분위기는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 1조 정도 사는 다음 날은 꼭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오늘 좀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그리고 어제 사실 인터파크 가가지고 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하셨어요 당첨되신 분들이 그래도 그냥 동영상만 찍고 왔어요 동영상만? 잘 알았네요 아 저기 저기 미스터마켓 네 미스터마켓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우리 3프로TV에서 또 저자분들을 모셔서 책에서 못다 한 얘기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 활짝화할 수 없는 그 찐 찐득한 그 얘기를 조만간 여러분들께 또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찐득한 거 참 좋아해요 우리 염승환 차장의 염향력을 한번 네 염향력 아유 본데요? 본데요? 아 염향력 염향력이라면 신조가 생겼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ему 맞나요ливо 한번에검 Dharma si funz